갑자기 왜 팝핑해? 해찬 라디오 3부고요 저 1, 2부 재밌게 찍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재밌게 봐주세요 네 37.8MHz 아무튼 해찬 라디오의 3부에 출연하게 됐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웰컴 세레모! 어우 여기서 또 나오네 세레모! 안녕하세요 여러분 37.5MHz의 해찬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저의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편성돼서 나왔는데 이 팀의 막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제가 재훈이한테 바꿀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디예요 해찬 라디오에 놀러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방송을 진짜 기대가 되고 해찬 라디오 권창하세요 뭐야 네 네 좀 신기하게도 저희 출전 알았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저희 9명이 다 같이 해찬 라디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니야 있었어 처음? 아니 아니였어요 아니였어요 왜? 저번에 백이야 블록투트 하나 우리? 그때 다 같이 아니였어요 아 없었어요? 네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정국 씨 멘트 하세요 네 어 네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허 그렇죠 아 정말 중독성 있어요 뭐가요 어디가요? 뭐가요? 지금쯤 우리 누가 있어요 아 지금쯤 우리 시즈니 분들도 컴백을 앞두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 그래서 오늘 아 여기 지난주에 저와 도영이 형이 깜짝 공개했던 스티커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드릴까요? 오 오케이 오 근데 들리려나? 어떻게 썼으면 그러면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럼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어? 아니 내가 내가 어떻게 해 어 마크 형이잖아 나는 춤을 안 추는 걸로 왜왜왜 왜왜 아 기다려주지 아 기다려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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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!! 유글자라비 네 유글자라비찜 동영 씨 멘트 하세요 네 어 네, 깜짝 공개 후에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율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정우 씨 멘트 하세요 정말 중독성 넘치는 안무라 마음에 너무 들잖아요 저희가 어느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정우는?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웅이 형의 기지개 안무가 인상 깊지 않을까 기지개 암마 그거 저 버전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 버전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자니 형의 팝팝 슈가가 팝 팝 설탕 이 부분이요? 팝 팝 슈가 아니 이제 곧 저희가 또 완성된 무대로 이제 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13일이잖아요 맞습니다 15일입니다 와 이제 이틀 나오네요 오늘 15일이네요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에 조이가 시즈니들을 위해서 다양한 곡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우선 했잖아요 그쵸 우선 9월 18일 낮 1시 저희의 컴백쇼 월드 프리미어 스티커에서 시즈니들과 다시 만날 예정인데 벌써 떨리네요 다시 만날 예정 다시 만날 스티커 외에도 정말 다른 수록곡들도 너무 좋잖아요 네 또 무대들도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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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세요. 네, 또 이거 말고도 저희 컴백쇼며 리얼리티며 정말 찍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 바이바이!